실천신학 대학원대학교가 개교 14주년을 맞아 목회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. 하나님 나라를 목회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오늘날 목회 패러다임의 현실을 짚어보고 하나님 나라를 목회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기에 마련됐습니다.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박람회에는 미국 콜롬비아 신학교 토마스 그리어 롱 교수가 주강사로 나서 예수의 비유적 상상력을 설교하기를 주제로 강의했으며 선교와 봉사, 상담과 예배, 성경 공부와 제자도, 교육 등에 대한 실천신대 교수들의 강의도 이어졌습니다. 또 박람회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 주제를 실제로 목회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 부스가 설치돼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.